따뜻한 미소 내게 줘봐요. 그날 바로 금사빠 모드. 근데 뭔가 금사빠라기엔 좀 약간 진실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. 되게 뭔가 라이트하고. 그러진 않잖아요.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. 금사빠면 들렸을 것 같아요. 그날 바로 금사빠모드. 그럼 혜리야. 어떤 내용이거든? 그것만 얘기해 봐. 내가 신청할게요. 미소를 내게 줬어. 그럼 그날 나는 바로 약간 충성한다. 뭔가 바로 이렇게 기사 모드. 약간 뭔가 119, 119. 난 너의 1분 대기조. 약간 이런. 뭐야. 그런 느낌의 신조. 그날 바로 많이 또 모드. 이것도 너무 옛날인데. 진짜 너무 맞추고 싶어. 그날 바로. 그날 바로 뭔가 이렇게 다 해준다. 그날 바로. 쓰레기 상태. 노예하고 있어. 약간 그런 느낌. 미소를 나에게 한 번 줬어. 그날 바로 그날부터. 그날 바로. 그날 바로. 그날 바로. 맞추고 싶어. 맞추고 싶어. 아니 근데 됐어. 노예, 노예. 노예? 노예 모드 아니야 진짜? 노예팅. 그때 막 그런 게 있었어. 노예팅 있었죠. 그래서 그날 완전 충성하는 걸로. 맞아요, 맞아요. 노예. 난 노예. 노예. 당신의. 노예. 노예. 아! 그날 바로 난 노예 모드 아니야? 난 노예. 난 노예 모드. 노예 모드가 신조예요? 아니면 신조여니까 막 그런 거 아니야. 그날 바로 급노예 모드. 급. 급노예 모드. 아 급. 급노예 모드. 급노예 모드. 앞에 부분부터 채울까? 앞에 부분부터 채우자. 채우자. 한 번만 더 어때 그냥? 근데 오빠 한 번만 더는 아닌 게 얘가 나한테 미소를 준 게 없어. 미소를 한 번도 안 준 사람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미소를 줘. 그럼 제발 한 번 미소 내게 줘봐요. 제발 한 번 미소 내게 줘봐요. 자 유세윤 씨. 네. 1차 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. 오늘 베스트 드레서를. 미치겠다. 너무 답답스러워. 한 번이 먼저 미소가 먼저. 근데 갑자기 금노예 모드 하니까. 그때 막 어 그런 가사가 있었던 거 같지 왜? 어 덕선이가 갑자기. 이 패너로서. 응. 일단 잡아. 일단 잡아. 어. 잡아 일단 잡아. 그치. 오. 오 덕선이가 잡았어요. 갑자기 잡았어요. 그러니까 인서트 찍어놓는 거예요. 아니. 약간. 노예는 제가 제일 먼저. 맞아. 두 분이 콜라보를 했습니다. 콜라보. 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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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예는 신동엽. 그리고 그 분. 해리. 오케이. 그렇지.